안녕하세요. 어려운 조건에서도 이 촛불무대 끊임없이 이어가시고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집행부와 여러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와 함성 한번 하시죠. 시작! 시작! 어디만큼 왔나 부르겠습니다. 박수와 함성 한번 하시죠. 빛을 지난 세월 침묵을 거보내고 촛불을 밝혀낸다 손에 손 마주 잡고 새 길을 열어간다 어디만큼 왔나 저기 보인다 어디만큼 왔나 이제 다 왔다 어디만큼 왔나 조금만 더 가자 새 날이 펼쳐진다 지옥에 고기 꿈꿈고 새 술은 새 고대에 떨어진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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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엽 빛고 새 곧이 웅통이라 새 곧이 웅통이라 경화의 걸음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손에 손 움켜잡고 희망의 날 열어간다 어디만큼 왔나? 여기 보인다 어디만큼 왔나? 이제 다 왔다 어디만큼 왔나? 조금만 더 가자 새 날이 펼쳐진다 어디만큼 왔나? 두 번 이어집니다 같이 하시죠 어디만큼 왔나? 여기 보인다 어디만큼 왔나? 이제 다 왔다 어디만큼 왔나? 조금만 더 가자 새 날이 펼쳐진다 어디만큼 왔나? 여기 보인다 어디만큼 왔나? 이제 다 왔다 어디만큼 왔나? 조금만 더 가자 새 날이 펼쳐진다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우리나라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평화의 탈핵이었습니다 이른바 평화혁명 다시 한 번 또 한 번의 평화혁명을 위해서 촛불 엔진 부르겠습니다 여기저기 울부지 좀 들릴 때 귀를 받고 바람꽁들 라삭한 참사들도 외면했지 사람 위에 사람 있는 권력에 수릉했고 가진 자의 탐욕엔 힘으로 동조했었지 유전구제 무전 유죄 노름에 손을 놓고 강도만난 사람들 이웃되길 주저했지 야요귀한 거짓소리 따라서 춤췄더니 야수터치에 걸려든 나를 이젠 구할이 없네 큰 손들의 귀를 뺏겨 작은 노래 듣는 이 없네 큰 손들은 서로 얽혀 카르텔이 되고 마피아 되고 촛불을 평화해 촛불을 우리의 날들을 위해 더 높게 더 높게 촛불을 들자 촛불을 평화해 촛불을 우리의 날들을 위해 더럽게 더럽게 촛불을 들자 배들에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족불을 평화의 족불을 우리의 날들을 위해 더 높게 더 넓게 족불을 들자 족불을 평화의 족불을 우리의 날들을 위해 더 높게 더 넓게 족불을 불자 감사합니다